무엇을 선택할 것인가. 홍어냐 과자냐 그것이 문제로다. 출발. 마음을 정한 듯 속도를 내는데. 어, 역시. 과자는 이길 수 없는 건가 싶던 그 순간 반대로 향하는 녀석. 어머. 서준이에게는 과자보단 홍어였다. 그 어떤 음식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. 홍어가 그렇게 좋니? 밥탕도 안 먹어 그냥. 이 달달함을 포기할 정도로 좋은 거야? 서준아 왜 과자 먹고 홍어 먹었어요? 그거 먹고 먹을 거예요. 아, 먹고 먹을 거예요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아, 그렇네요. 독특해요.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지만 1순위는 단양코호. 안녕. 그래서일까 친척들이 놀러 왔을 때도. 귀여워. 야, 나 우리 뭐 먹을까?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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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서준이는 뭐 먹을 거야? 엄마. 아, 엄마. 아, 엄마. 역시 홍어 버라기 인정. 아이들에게는 없어서 못 먹는 피자에 치킨까지 항상 푸름하게 차려져도 우리의 홍어 베이비 서준이는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응? 홍어 갖고 오래요, 엄마. 이 와중에도 홍어를 참는다. 이게 뭐예요? 응, 저 봐. 홍어는 처음이지. 처음으로 맡아본 홍어 냄새는. 코에 마비할 것 같아.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의 터. 한 번 먹어볼까? 아니요. 먹고 싶지 않아? 아니요. 줄게요. 안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손이가요, 손이가. 서준이에게는 피자 치킨보다 이 홍어가 100배는 더 당기는 맛이라는데. 정말 잘 먹는다. 이런 34개월 아이 처음 보지죠? 믿기지 않아요? 네. 너무 맛있게 먹던데. 서준아, 맛있어? 응. 진짜? 결국 상까지 옮겨서 번쩍 먹방. 이 맛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? 그런데. 저거 뭐야? 아니, 지금 뭘 또 먹는 거야? 저거 또 맛있어요. 저거 뭐예요? 피클 국물이요. 이걸 왜 맛있댜? 물 대신 먹는 거야, 지금? 이렇게 약간 좀. 시큼한?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네요. 어른 입맛이에요. 하나 먹고. 홍어를 먹고 난 후. 입가심하는 것도 아니고 잘 도드리키는데. 홍어 아니면 피클 국물이야? 너 입맛 정말 별나다. 서준이가 식성이 좀 유별나요. 또래 친구들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홍어, 과메기, 쌍화탕, 쌍화탕. 과메기? 약간 인생 2회차처럼 좋아하는 게 달라요, 애들이랑. 아니, 내 사랑이 이거 쌍화탕. 별나도 너무 별난 입맛. 홍어는 어쩌다 먹게 된 거예요? 저희가 저녁에 가끔 고기 삶아서 같이 먹고 하다가. 평소 홍어를 좋아해 집에서 자주 즐겼다는 부부. 음, 맛있어. 엄마, 아빠가 좋아하는데요.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. 먹는 걸 한참 지켜보더니 계속 달라고 조르더라고요. 처음에 뱉을 줄 알고 줬는데 먹더니. 부부의 예상과 달리 마치 운명의 단짝을 만난 듯 콩어맛에 완전히 빠졌다는데. 예상과 달리 마치 운명의 단짝을 만난 것 같아요. 예상과 달리 마치 운명의 단짝을 만난 것 같아요. 예상과 달리 마치 운명의 단짝을 만난 것 같아요.